영상편집 봤어요? 봤나? 녹화가 됐나? 갑자기 불이 왜 켜지지? 저 방 저 불을 껐거든요 지금 이거 틀자마자 불이 켜졌거든요 지금? 뭐지? 뭐지? 무섭게 왜 그러지? 잠깐만요 자 잠깐 대박 무슨 일일까요?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왜 켜질까? 왜 켜졌지? 왜 켜졌지? 뒤에 뭐냐고요? 해시 불이 켜졌어요 진짜 방금 진짜 켜자마자 불이 딱 켜져가지고 오 참 희한하네요 근데 여기 뭔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이 불 끄는 게 저희 방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불을 끄는 게 스위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스위치가 예약이 있어요 불이 켜지는 예약 시간을 조정하는 게 있는데 사실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저는 잘 안 쓰는데 저랑 체령이랑 자다가 불이 알아서 켜질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간이 맞춰져 있나 싶었는데 사실 시간이 안 맞춰 이렇게 일정하게 켜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갑자기 켜지고 그래요 며칠 멀쩡했다가 갑자기 6시에 켜질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새벽에 새벽 2시에 자고 있다가 켜질 때도 있고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불이 막 혼자 알아서 켜져 우리 빗지 안녕 인사가 인사하는데 좀 걸렸네요 안녕